반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체형환, 승완리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어니스트 월일 시계 홍보대사이며 52개국에서 참여한 제12회 미스터 인터내셔널 우승자 이승환입니다 스위스 어니스트 버릴 시계의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화보 촬영을 하게 된 점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목시계는 남자의 품격,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며 제 생활의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손목시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손목시계를 선택할 때 저는 원산지, 브랜드의 역사, 디자인, 공예, 기능, 품질 등을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살펴보는데요 저는 오늘 비로소 제 자신을 완전히 대표하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스위스 어니스트 버릴의 헤리티즈 컬렉션은 스틸과 가죽 밴드의 독특한 이미지를 살린 컬렉션으로 저의 성숙하고 중후한 면모를 가장 잘 나타내줍니다 또한 트렌디한 느낌의 캐주얼 컬렉션은 저의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모습을 잘 나타내주며 편안하고 가벼운 소리를 통해 휴식과 운동에서 오는 여유로움과 편안한 느낌을 주는 스포티한 느낌의 아이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르식, 이블루, 뼈, 찬핑, 다이앤윤, 지앵고치, 추밍, 모터, 원샤윤, 스위스 시계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어니스트 모델사의 광고 모델과 홍보대사를 역임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 및 드라마의 출연 뿐 아니라 다양한 광고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할 때나 모임을 나갈 때에도 저에게 있어서 개인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하고도 우아한 이미지를 가진 손목시계를 항상 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시계는 시간을 보는 도구뿐만 아니라 여성의 우아함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양출해줄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스위스 어니스트 모델의 그레이스 컬렉션 시계를 가장 좋아합니다 시계가 품은 진주 빛은 고결하고도 우아하고 화려하고도 화사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시계가 품은 진주가의 시계가 품은 진주가의 시계가 품은 진주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계는 진주의 공간에 대해 미국의 멸시 시계를 상징합니다 시계는 상태도 지지자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